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석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이 시간 지난주에 주셨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특별히 명절에는 더 그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버티고 견디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명절이 되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을 생각하면 저에게는 한 가지 추억이 있습니다. 저의 시골은 남해입니다. 남해. 어렸을 때는 남해에 가는 것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큰아빠는 어부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른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았는데 남해에 갈 때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배를 타고 물고기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물고기 잡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그냥 좋았습니다. 그물을 던지는데 그 그물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서 그 그물을 건져내는지도 신기했고요. 그리고 속을 알 수 없는 깊은 바다 밑에서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그런 경험 덕분인지 오늘 본문의 비유가 저에게는 어떠한 상황인지 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비유를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물이 익숙한 어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모든 무리가 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그 후에 따로 제자들에게만 집 안에 들어가셔서 비유에 대한 설명을 또다시 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본문입니다. 가라지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그 속에 의인들과 악인들이 섞여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이 되어서야 이들이 서로 완전히 갈라지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가라지 비유에서는 악인과 의인이 심판 전까지는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기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그물 부유는 마지막에 있을 심판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날은 반드시 이르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최후 심판에서 의인들은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르고 악인들은 정죄를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는 한 가지 고민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 악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는 악과 공존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늘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마지막 날에 과연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를 나 혼자 막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쁨이 아니라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지막 날에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쩌지 라는 염려와 불안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떤 기준을 세웁니다. 벌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을 딱 그만큼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인데 그러한 신앙생활에서는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어떤 기준을 두고 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애쓰고 노력하게 됩니다. 기쁨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불안과 염려를 느끼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입니다. 아단과 하와는 죄를 짓기 이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편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불안감을 가지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습을 보면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모습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능적으로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을 내 본능이 아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상태 이대로 주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내 본능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들을 때마다 내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생겨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디모데우서 1장 7절부터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의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린 더 이상 심판 앞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나의 죄악된 원래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심판에 생각할 때마다 여전히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는 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 날마다 나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것 바로 이런 기본적인 신앙 생활이 나에게 구원받는 성도의 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생활에서 염려와 불안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오늘을 기쁨과 거룩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악이 공존에 있는 이 시대 속에 진짜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수가 아닌 하나님의 비밀을 특별한 소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모아서 비유를 설명하는 이 제자들을 처음에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며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택하셔서 새로운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열두 제자를 전도에 보내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천국을 선포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따로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도 이와 동일합니다. 다수에게 선포했던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는 동일하지만 듣는 청중이 다른 것은 제자들만이 그 마지막 때를 위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물은 싸게네 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일반적인 그물이 아니라 저인망을 말합니다. 저인망이라는 그물은 떼지어 다니는 물고기를 대량으로 잡기 위해 두 척의 배 끝에 그물을 고정시켜서 일정 지역에 있는 그 모든 물고기들을 포위하는 데 사용하는 그물입니다. 또는 한쪽 끝은 고정되어 있는 방파제에 또 한쪽 끝은 배 한 척의 끝에 연결하여서 일정 지역에 있는 물고기를 잡는 데 사용하는 그물입니다. 이런 저인망을 이용한 고기잡이는 아주 넓은 바다나 강에 그물을 설치한 후에 움직이는 배로 그물을 끌어서 지나가는 모든 물고기를 잡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물이 지나가는 모든 곳에 있는 그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각종 물고기로 번역된 판토스 게누스라는 것은 모든 종류를 의미하는 겁니다. 물고기뿐만 아니라 그 바다, 그물에 걸리는 모든 생물을 다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은 차별 없이 모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공기, 태양과 같은 일반 은총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모두에게 조건 없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 때에 그 복음을 진짜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람을 낚는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언제까지 그 사명의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본문 4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 끝까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세상 끝에 쓰인 단어의 어근은 텔로스입니다. 이 의미는 목표나 목적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를 언제 쓰실까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이루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텔로스입니다. 그렇다면 이 택한 받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때 세상 끝은 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시간적 순서의 끝도 가능하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다 이루신 그 종말의 때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바로 그때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받은 성도들은 주께서 이제 다 됐다 라고 할 때까지 끝까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자들은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해야 합니다. 교회의 참되고 실질적인 회복은 세상 끝날 이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까지 이 선악이 혼합된 상황에서 견디며 사람을 낚는 그 어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주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헤르마 리들보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복음은 깨어질 수 없는 단일체를 형성하고 있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 한 부분은 복음에서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은혜와 관련된 것이고 또 한 부분은 명령으로 표현되는 요구와 관련된 것이다. 천국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우리는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깨어있고 신실해야만 한다. 이는 우리들의 모든 삶을 규정짓는 것이다. 신자들의 윤리적인 삶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사역의 태도가 이 말 속에 함유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큰 사역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라 말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천국 복음은 은혜와 요구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구의 부분 중에는 우리의 삶에서 신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사람을 낳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삶 그 자체가 내 믿음을 증명하는 삶이며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표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더 이상 예수님은 가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이 성경과 반대로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에 대한 의심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게 주어진 사명이 옅어질 때가 있고 그 사명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하며 영적인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물에 많은 물고기가 잡히기를 원하십니다. 그 때를 위해 날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유한복음 21장 3절부터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의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배반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이전처럼 물고기를 낚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역시 나는 안되지 내가 무슨 제자야 라며 스스로를 자책하며 비참하게 여기고 있고 다시 이전처럼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잡힌 고기가 없는 텅 빈 그물을 걷어올리는 그에게 차고 넘치는 그물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는 그러고 있을 사람이 아니야 너는 물고기나 잡고 살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를 택했고 불렀다 너는 마지막 때까지 사람을 나는 업으로 살아야 하는 사명자야 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그 사랑을 확인시키시고 예수님의 양떼를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어쩌면 구원받았음에도 세상에서 필요한 물고기를 잡기만을 바라고 있는 우리에게도 날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람을 낳는 그 어부의 사명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세상 끝의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시간적인 의미의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의 땅의 모든 건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입니다. 동시에 그 나라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려야 할 아직 아닐 때가 남아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세상에 증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마지막 때까지 선과 악이 공존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인내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순결한 주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고 또한 그들을 그 가운데서 버티고 견디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통해 교회에 사람을 모으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많은 사람이 교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들 중에는 겉으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만 있다고 해서 진짜 신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날마다 내 믿음을 점검하며 내가 믿는 믿음을 삶으로 거룩하게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자신의 목적을 다 이루신 그때가 오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의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 누리며 사명을 감당한 의인들과 그렇지 않은 악인들이 완전히 갈라져서 의인은 천국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고 악인은 지옥에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심판이 두려우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심판에 생각하면 불안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이 심판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 모습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전히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살아있고 지금도 그 사명 때문에 나는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빌리포서 3장 12절부터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고 미래가 암울해 보이는 이 시대 속에서 모든 이들에게 최고의 위로이자 소망이 되는 것은 천국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절대로 내 것일 수 없는 그 기쁜 소식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심판 앞에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세상이라는 바다 속에 내가 던질, 내가 준비해야 할 그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단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천국 복음,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삶 가운데서 주어진 오늘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주어진 오늘 속에 내가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그 복음을 내 주위에 전파하며 사는 것입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그 작은 나의 삶이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삶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내 주변에 사람을 낳는 어부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바라는 것은 10월 27일 200만 그 기도회에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며 세상 가운데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가 건져내야 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날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신자 가지 나의 신자 가지 나의 신자 가지 나의 신자 가지 주님 나를 맞아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탓 받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주님 주님 내 십자가 신 나의 가늘 내 대상 나는 주님 나의 가늘 내 주님 나의 가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탓 받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제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그닫게 하소서 그리고 구원의 이유와 목적인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사명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어진 오늘 복음 전파를 통해 내가 먼저 구원의 확신으로 기뻐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셔서 함께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느님 아버지 나에게 좋은 삶을 하시고 영광합니다 하느님 여전히 심판 앞에 두루코 또 일부 나아가지만 하느님 그분이 불구하고 나에게 기쁨과 소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군악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삶에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삶을 날마다 도와주시고 내가 내가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그분 사람들을 낳는 사람의 능가움에 삶을 감당해서 내가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할 그분이 무엇입니까 주의 삶을 오늘을 거룩하게 사랑해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삶을 오늘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사랑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목숨도 유력하지만 주께서 힘주시게 해주시면 그라운 상탈을 수 있을듯 믿습니다 소원에서 나는 나물들 삶을 찾아오셔서 힘을 도와주시고 능력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삶을 나물들 기업하며 도와주시고 하느님 아버지 그 영혼을 향하여서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내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삶을 나갈 때마다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삶을 아버지 그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죽기로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을 내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천국을 기대하며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살아내기로 결단합니다 이미와 아니의 시간 속에 내가 먼저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을 누릴 때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의 기쁨을 아직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건져내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사명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형교회를 통해 울산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목도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